봉봉투가 3개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뽑기야? 뽑기예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이건 내가 천원짜리를 넣어놨을 수도 있고 오만원짜리를 많이 넣어놨을 수도 있고 잘 생각해 오늘 날씨까지 끝내 제가 키우는 세스코 이걸로 봐봐 어때? 이거? 이거! 이거 하와이 가세요? 하와이 가시냐고 아니 태민이는 아직 잠옷인데요? 아니 아닌데 오늘 가족 크루들 생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미 섬에 왔습니다 저 한번만 찍어주세요 아니 언니 저를 찍으시라고 언니 질표 안해요? 나 무빙 진짜 잘 오? 우산 놓고 왔다 나 우산 놓고 왔다 나 우산 놓고 왔다 오빠 왜 우산 놓고 왔다가 쿠사리 안 주냐? 이미 엄청 했어요 더 얼른걸로 그래서 지금 한번도 안 왔어 시간이 지났으니깐 현빈아 부모가 왜 우산 놓고 왔다고? 한숨 갈랑가 너무 더우면 이제 그릇이 앉았다가 어디로 죽는 거 어디 갔다 왔다 뒤에 아버님 좀 나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이거 마지막이 뭐야? 잘했습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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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쁘네요 언니 언니 이거 코사리 다시 쓰세요 다시 다시 쓰세요 다시 쓰시라고요 엄마 할머니 몇 번 자는 거야 빨리 기대되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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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어떤 걸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가 나와나.. ㅋㅋㅋㅋㅋㅋ 우리 어렸을 때가 나와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아우 가! 가! 아우! 그래? 그대는 저런 풀 처음부터 장난감.. 또 평이 치러 났다? 아 가랑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았어요! 내가 사이즈로 간다.. 왜그래? 안나져보고.. 왔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사진 찍자고? 저거 너무..왜설적이지 않습니까? 잘 찍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감사합니다.. 자아.. 리필! 전명으로 이행시! 전! 아 욕심뿌리지마 방송에.. 싫다 싫다.. 전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면 땡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 왜 이렇게 인간 친화적이죠? 여기 왜 이렇게 인간 친화적이죠? 이게 진짜 희귀한 거야! 이게 진짜 희귀한 거야! 뭐 희귀야? 무서운데 뭐야? 오 깜짝깜짝! 오 깜짝깜짝! 이수용하다 종영! 우와 이게 방이야? 오 깜짝! 오 깜짝! 길을 수چ", 아니 보이지 못하는finıyoruz dlm little każ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줄게요? 네. 아버님, 빨리 내려오세요. 조용해졌어. 빛노래 좀 하세요, 아나? 아, 맛있다. 간호? 아니에요. 돼지고기 안심 진짜 맛있어. 이 삼겹살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언니. 안심이 돼? 부드러워. 무슨 안심이냐?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 자, 안심으로 이영희 씨 쉬자. 안. 야, 물을 오니까 지금 그래. 아, 언니 너무 더럽게. 우리 공동 재화에다가 제가. 왜? 여기가 물을 안심.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나는 맨날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맨날 숨겨왔지. 냉장고에서 막 일부러 까맣게 해가지고. 맨 안쪽으로 숨겨. 근데 얘가 맨날 뺏어 먹었어. 맨날 나 비둘기 됐고 왔어, 지금. 공장 갈 때? 한새도 한 번 줄 수 없어. 아빠가 그거 만들어 줬거든? 세장을 만들어 줬는데. 한 번만 죽었다. 몸 이겨달래. 세장을 만든 게 웃기다. 아빠한테 잘해. 그리고 식당에 만약에 머리카락 나왔어. 아. 아, 저 말 안 해요. 저도 말 안 해요. 근데 얘 말 해요. 어. 뭐야? 아이에요? 아, 미예요. 현실, 현실주도형인가? 어, 진짜? 현실주의자. 맞아. 감성적이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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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아니, 그렇게 편하셨어요? 예외 좀 합시다. 나중에 떡밥이 먹여주신 거 아니에요? 야, 방금 소리 장난 아니야. 여보! 이래. 그럼 나는 이거 애기 보고 있다. 뭐라고? 그럼 한 번 더. 여보! 일고 가야 해. 하나 막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테라. 테라. 테라가 이행시. 진짜. 퇴. 어? 테라. 무슨 소리야. 테라 먹을 사람? 나. 나요. 아, 언니. 나 해볼게. 나 해볼게. 아, 왜 욕싶나. 테레비전의 노래가 나온다. 아, 으아아. 아, 으아아.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아니, 방금도 말하는 척 틀어 마신 거 같으신데. 아니, 지금 술 안 먹는 사람은 이해 못 해. 지금 술 먹는 어머니만 이해하지. 뭐 안 먹는. 술은 딱 먹고. 먹는 안주가 맛을 더 배로 증가시켜요. 어, 호호호호. 술은. 아싸.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여기 다시 우리 크루들이 모여있죠? 20, 30, 50입니다. 우선 인터뷰 먼저 진행할게요. 우리 언니 새언니, 시월드와 함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수석 나들이를 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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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좋은지 딸내미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평생 농쟁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하면. 하하하하. 자, 엄마는. 아들이 좋아. 엄마 딸이 좋아? 이쁜지 다 나왔나 믿었지 아니 아니 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만 고르는 거야 엄마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쥐같이 쥐같아 그럼 아들이랑 딸이랑 똑같이 좋아? 하나만 날까 아니 진짜 쥐같이 이거 멍이 이거 멍이 깨를 올라가봐 깨를 올라와 하나만 찍어봐 하나만 찍어봐 똑같이 좋습니다 똑같이 좋 딱해 오 음스러워 오 진짜 진심이야 진심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얘 아니요 사랑합니다 아니 왜 시간이 완벽해 오늘 이거 이별여행인가요? 여기서 위자료 얘기하고 가세요 내가 너무 끈질 오빠를 사랑합니다 아 시끄러워 얘 아니요 예 가족 평화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웃었어요 어떻게 한 번 해 일로 왔었는데 allahi 웃 certain Alright quilka 이 약간 멍게 이거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보리 남편 남편 두 teacher 당신 나는 다음 생에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 것이다 아니요 아니라고? 사랑하네 사랑하네 여기서 제가.. 이제 어머니 추석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돈따발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백수 한번 주시죠 백수 백수 돈 봉투가 3개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뽑기야. 뽑기예요.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몰라. 만져보면 안 되잖아. 일부러 내가 천 원짜리를 넣어놨을 수도 있고 오만 원짜리를 많이 넣어놨을 수도 있고 두꺼운 게. 잘 생각되시네.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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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오. 뭐야. 얼마 없어? 20만 원이야. 어휴, 축하합니다. 박수 주셨어요. 제일 작은 거IEUNA. 이제 제가 뽑겠습니다. 볼까? 나 한번 해볼까? 나머지 거. 예니그래서 sag 기상 그 오 오 오 오 오 54 버전. ó 오 오 오 actors. 50이네 50 아 안타깝습니다. 기회는 한번인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어머니 진짜 이번 마지막입니다 어떤거 어떤거? 가운데꺼 가운데꺼? 내가 가운데꺼 25개 엄마 이렇게 50만원을 염소 한 번 해먹겠습니다 염소? 오.. 약해 먹을라고? 엄마 너무 뿌듯해 엄마를 위해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보면서 해? 엄마 이거 진짜 해? 응 그럼 저 거짓말탈이 갖고 와 제가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네이션 오케이 다시 올려봐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 좋다 여기서 아니오라고 하면 돈 회수하겠습니다 못잘거 아니에요 큰일났다니 오오오오 아니래? 이렇게 좋다 이렇게 국민이 좋아 좋네? 딸이 더 좋대 언니 좋아 오늘 집에 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언제쯤 문장을 구사하실 생각이시죠? 태어난지 20개월 차인데 삶에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쯤 대소변을 가리실 생각이시죠? 바다 2007쯤 뒤로 가리실 수ps crooked 어?기출변형 흐.. onder odu 두 counts 어떡해. 수고 중에 다 썼구나. 없구나. 다 바꿔줬다. 과일. 네. 우리 집에서 궁금해. 예쁘게 다 찾았어? 네. 엄마 꿈꿔보기 마이콜 자 사진 한 번 찍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신청 인터뷰 언제부터 그렇게 팽이를 잘 치셨죠? 어렸을 때 우리 클 때는 팽이 치고 팽이를 하나 주문시켜드릴까요? 좋지 예예 예예예 감사합니다.